안녕하세요. 거기 특별법 한번 봐보실래요? 이 특별법은 주간번호 같아요. 내용을 같이 하는 거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집합건물을 했고 저번에 담보가 등기를 한 거죠. 오늘은 명의신탁이에요. 특별법은 5개가 나오고 6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있는 내용만 좀 착실히 따라가면 충분히 4, 5개는 나오거든요. 하나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판례 내용이 문제가 나오면 약간 판례는 눈에 익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지. 명의신탁을 한번 봐봐요. 정확히는 우리가 명의신탁, 명의신탁 그러지만 원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이 명의신탁은 제가 항상 이걸 이야기를 해줘요. 아마 우리 채널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마 첫 시간은 항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들으시면 되는데 원래는 명의신탁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유효예요. 명의신탁을 해도 유효가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등기를 안 해도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명의신탁을 해도 유효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공유에 가면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명의신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로 다루는 겁니다. 그다음에 적용은 돼요. 얘들이 적용이 되는데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종중간의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종중당을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촌당수값으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중간의 명의신탁은 유효가 되는 거고 2번에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도 법률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률원이고 사실은 배우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은 적용이 되는데 얘들 자체가 탈세다라고 하는 거죠. 탈세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가 되는 거고 탈세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명의신탁은 원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여긴 무효인데 여기는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물어볼 때는 정답 탈세의 목적이 있는 무효라고 전제를 깔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좀 편합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가베 부동산을 앞으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거든요. 명의신탁을 해놓으면 여기가 등기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얘가 신탁자가 되고 얘가 수탁자가 되는데 얘가 무효란 말이에요. 이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무효로 인하여 이루어진 등기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의신탁이 예를 들면 103조에 해당이 되어버리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103조 기억나죠? 반사의 질서는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쌍방간이. 그럼 이 명의신탁은 무효는 무효인데 이 103조 위반은 아니란 말이죠. 반사의 질서. 그러면 이게 불법 원인,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명의신탁에서는 이 해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해지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가바구 의리라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런데 배우자인데 탈세가 없었어요. 탈세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된 겁니다. 그럼 탈세 없는 이 명의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나중에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합니다. 해지. 해지하고 해지하고 이걸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효일 때는 해지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각과 을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탈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탈세 목적이 있으면 이건 유효의 무효예요? 이건 무효예요.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해지나 해제나 취소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상태가 아니라 유효인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자체가 아예 무효입니다. 여기는 무효라면 해지하여 뭔가를 반환청구한다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기 을이잖아요. 이게 무효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다시 누군가에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수탁자 여기서는 을이죠. 거래한 삼자가 누구예요? 여긴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병이란 사람은 선인지 악인지 불문하고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악이자라는 것도 취득할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병이란 사람은 이 수탁자의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얘가 알고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명의신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자감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자감 명의신탁하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있죠.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처음은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돼요. 79번 아니면 80번인데 거의 80% 정도, 70, 80%가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이 네 번째 거가 가장 문제로 잘 냅니다.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잘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의 명의신탁은 사례형으로 나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사례형입니다. 그러면 이자감 명의신탁인데요. 이자감 명의신탁은 항상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 세 개의 그림이 첫 번째는 가비란 사람의 신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을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명의신탁이. 그럼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의신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 청구 근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누가 소유자예요? 가압.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진정명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로도 돼요. 아니면 부당 이득. 부당 이득. 말소 청구. 이것도 가능하죠. 이건 상관없으니까. 이건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얘가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로 해서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것이 그냥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신탁자 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소유권을 수탁자 을에게 등기를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에 갑과 을 간의 명예신탁 약정하고요.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을 앞으로 등기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모두 무효가 돼요. 명예신탁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명예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잖아요. 원인 무효등기라 그래요. 원인이 무효인 등기. 그럼 소유자는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갑. 그럼 갑은 나중에 이렇게 진정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는 여기다 쓴다면 이건 뭐예요? 103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갑은 을을 명예신탁. 해지라는 걸 보여요?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해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무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쓴다면 네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을, 수탁자죠. 수탁자가 누구한테 이걸 팔아먹어버린 거죠? 이걸. 여기서는 병입니다. 제3자. 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뭐라고 했어요?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 취득돼 버리죠. 3자니까. 그래서 이 2자간 명예신탁은 그림을 기억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실제 2자간 명예신탁은 시험에서 보기가 좀 많지 않습니다. 좀 드물어요. 보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쉬워버려서 그런지 어쩐지 잘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예신탁을 한번 봐볼래요. 이 중간 생략형 명예신탁은 그나마 한 10번 시험에 나오면 한 두세 번은 배정이 돼요. 이 문제는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병이란 사람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갑이란 사람하고 정말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매매계약을 맺어가지고 가져옵니다. 매매계약을. 그럼 매매계약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갑의 재산이 많은 거예요.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누구하고요. 친구 의라고 명예신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매도자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형태가 돼요. 그럼 원래 등기는 병에서 갑으로 오고 갑에서 다시 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을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넘어오니까 중간 생략형 명예신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매매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유효죠. 실제 매매니까 유효인 거예요. 그럼 유효이니까 병한테 뭘 청구해요?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2번에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놓고요. 명예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 병이 이 사람 간에 명예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이 무효인 명예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등기 있잖아요. 당연히 이 등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는. 소유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서 다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매매는 유효이니까.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이 의뢰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직접 말소가 되는데 이걸 말소 안 해요. 이 귀찮음을 안 한다고. 그 이유가 지금 이 사람은 잔금을 다 받았을 거고요. 받았으니까 등기 넘겼겠지. 다 받았고. 또 갑의 부탁에 따라 등기를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효라고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수고스럽게 너 이거 무효래. 등기 돌려줘. 내가 다시 돌려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비 둬버려요. 잔금 받았으니까. 남의 일이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남의 일. 이게 남의 일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거의 99%가 사람들은. 그럼 여기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말소는 안 되죠. 얘는 소유자 아니니까. 등기 안 가져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갑은 병을 대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말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죠? 다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의로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가나 어차피 실체 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정의라는 사람이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매를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팔아먹었다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권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단, 이 친구가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적극 가담은 103조? 위반이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이 다예요.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도 지문이 나오는 게 한계가 돼 있어요. 한계가.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중간 생략형. 신탁자 갑이 매수인이에요. 여기 신탁자죠. 이 사람이.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인데 얘가 매수자잖아요. 얘가 매도자고 지금. 그럼 제3자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는 거예요? 수탁자, 제3자 명의로 을명의로 등기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갑과 병이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등기만 3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매매계약은 유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고요.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매매가 유효인데 대금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뭘 달라고 해야 되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맞을 수가 있죠. 매매계약이 유효인데 대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죠. 대금을. 그 다음에 갑은 당이 누구를요? 병을 대위해서 을을 상대로 해서 무효인 을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는 돼야 안 돼요? 직접 말소는 안 된다. 아니면 진정명의 된다 안 된다. 진정명의 회복 안 된다. 이유는요. 이 이자가 명의신탁은 진짜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진정명의가 돼요. 지금 여긴 진정명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유가요. 갑이라는 사람은 매수자이긴 하지만 등기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등기가 가져오지 않았다는 건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소유자입니다. 등기 넘겨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장에 가서 직접 말소, 진정명의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명의신탁하고 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소유자는 여전히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병이라는 사람이에요. 매도인 그대로요. 소유는 원래 소유자 매도인에게 기속되고 병은 무효인 을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진정명의거든요. 병이 진짜 소유자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그거 쓰면 돼요. 네 번째. 을. 을이 누구죠? 수탁자가 누구한테. 정. 제3자죠. 제3자에게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불만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쓴다면 다섯 번째 누가요? 을이. 수탁자가 누구에게? 갑이라는 사람, 신탁자에게 자의라는 글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의가 나오면 지문에서 그냥 유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자의.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지만 공법 내용을 제대로 알고 푸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려이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만 알고 푸는 것이지. 똑같아요. 명의 신탁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정확히 알고 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은 시험에 나오면 이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이 정도만 지문이 다예요. 이게 지문의 한계성이 있다는 게 여기서 장난을 치지 다른 걸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거. 이게 중개사법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중개사법에도. 같은 문제인데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 나름은 문제가 많이 배정되는 이유가 경매까지 넣으면 사례가 두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의뢰기에 명의 신탁을 해요. 명의 신탁을 하면서 여기다가 자금을 돌려줘요. 자금도 돌려준다고 돈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사가지고 오라고 준 거예요. 지금. 계약을 부탁하는 거지. 당신 명의로 이걸 좀 사가지고 오세요. 이런 거지. 돈도 주는 거고요. 이렇게. 그럼 의리라는 사람이 매수자가 돼서 병이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얘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매매계약은 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의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그런데 이 명의 신탁은요. 얘 병이라는 사람이 이 명의 신탁을 알았냐 몰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명의 신탁은 강행법규 위반되는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되는 행위는 누가 알아야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런데 병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해져요. 모르고 했다. 그러면 얘가 선이죠. 선이가 되면 매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럼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누가 돼요? 의리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의리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만약에 명의 신탁 사실을 모르고 알고 있었어요. 악의자가 되면 매매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명의 신탁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효과가 달라져요. 문장도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팔아먹었다. 정에게. 그럼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뭐해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의리라는 사람은 지금 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명의 신탁에 의해서 매수가 됐지만 자금도 누가 된 거예요? 병이 된 거죠. 그럼 병은, 갑은, 아니, 을은 갑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뭘 돌려줘야 돼요? 자금. 이 매매대금 자금을 반환해주라라고 되어 있고 이 부동산을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요. 매매대금을 준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을 내가 아까 주관에도 그랬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자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을 수가 있다고요. 돈이 없으면 갑과 을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자금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하겠다. 이걸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합의한 거죠. 합의로 뭘 한 거죠? 대물 변제를 자 이렇게 대물 변제하기로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합의가 되면 얘는 유효해 보여요? 얘는 유효가 돼요.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이게 선이 악의에 따라서 효과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 보면 수탁자 갑하고요. 여기 신탁자 갑, 수탁자 누구여? 을 간에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 을이 매도인 병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탁자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이죠. 만약에 지문에 자금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100% 이 그림이에요. 수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누가 돼요? 매수인이 되죠. 그럼 여기는 누구예요 지금? 을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뭐라고 했어요? 악의인 경우가 있고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도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요. 병이죠. 병이 선의인 경우가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악의인 경우가 있다고. 선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이거 악이라는 것은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을 알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알면서 명의 신탁을. 그럼 모르고 했다. 그럼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유효.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매도자가 악이었다. 그럼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둘 간에 이루어진 뭐가 있어요? 명의 신탁은 뭐가 된다? 무효. 무조건 무효예요.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이건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으로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돌려줘야 되지. 부동산을 돌려준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아까 여기서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대물 변제로 뭐가 들어가요? 대물 변제. 부동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주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건 유효가 됩니다. 이건 판례가 2014년도 판례이긴 하지만 들어와 있는 판례이기도 하고요. 매도자가 악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도자가 누구였죠? 병이 명의 신탁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여기 이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도 뭐가 돼요? 무효. 등기도. 무효.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 병. 수탁자가 을이죠. 을과 거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정. 이 정은 선의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인데 욕을 응용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문제가. 문제 한번 봐볼래요? 자, 1번 한번 와보세요. 이 거의 대부분이 사령으로 문제를 갖다 놓았는데요. 이 명의 신탁은 마지막에 그럴 거예요. 거의 대분들이 시험지를 나눠줘요. 9시 반에 나눠주면 시험지를 확인해라고 할 거거든요. 감독관이. 그럼 확인을 하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쓰지만 문방구에 가면 고무를 끼는 게 있어요. 손가락에 조그만하게 장수 넘길 때, 돈 셀 때, 고무 파킹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고무리 같은 걸 써서 만지면 잘 비벼져요. 왜냐하면 인쇄할 때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붙었는데 중간에 인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험지를 확인해라고 하면 그 종이를 끼고 확인하면 참 좋아요. 넘길 때. 저는 손공부할 때 옛날에 그걸로 했었거든요. 항상 요즘은 좋아서 물티쉬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예전에 시험지를 넘길 때 잘못 넘기면 두 장이 따라가버려요. 정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셀 때 볼 때 항상 저는 1차는 2월 달에 봤고 2차를 7월 달인가 8차를 8월 달에 봤는데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볼 때에 물티쉬 같은 거에다 물을 묻혀서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상기도 올려놓고 딱 만져요. 만지고 넘기면 잘 넘어가죠. 이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티쉬가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고물이 껴서 넘기면 좋은데 마지막에 넘길 때 그게 79번이나 80번을 얼른 봐보세요. 그럼 100%가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을 쭉 보다 보면 사례가 나오거든요. 나올 때 가장 포인트가 이의자가 명의신탁인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그래야 머리가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져요. 참 신기하게. 그냥 막연히 사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게 동시행 항병권인지 이게 3자를 위한 계약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어벙벙 하거든 순서가. 그런데 얘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머리가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문이 읽히게 된다고요. 고수만이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값은 이게 뭘까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뭘까요? 지금 이게.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매도자가 누구예요? 매도자가. 매도자가 누구냐고? 병. 이걸 매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값. 그럼 둘이 매매를 했다고 이렇게. 그럼 둘이 매매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등길을 누구 앞으로 하는 거야? 둘 간의 명의신탁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얘한테 뭘 넘긴 거예요? 지금. 부탁을 해서 등길을 넘겼어요. 그럼 오른 거에 틀린 거예요? 오른 거예요. 즉 이게 빨리 읽어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럼 1번에 병이란 사람이 매도자. 여기 병이죠. 명의신탁 약정을 모른다. 선이요. 선인 경우에도 명의신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어요. 그냥 강행복귀 위반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입니다. 병이 알았냐 몰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행복귀 위반되는데 누가 알았냐 몰랐냐가 뭔 필요 있겠어요? 그냥 무효인 거지. 병이란 사람이 값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몰랐네. 선이. 그럼 을 명의 등기가 유효입니까? 말도 안 되죠.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2번 명의신탁 해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끝터리는 없다 해야 돼요.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말수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취소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혼인계약을 취소한다냐고 이거 같은 거지. 밥을 안 했는데 누룽질을 어떻게 누룽질을 끓이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 정 나왔네. 그냥 정이 나오면 뭘 물어본지 아시겠어요? 중간 생략정의나 계약 명의신탁은 정은 무조건 삼자입니다. 정이 삼자예요. 그러면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선악을 불문하고. 그렇죠? 여기는 저당권 상관없어요.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정이 삼자라는 거지. 삼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5번. 감과 을이 혼인했습니다. 혼인하면 그 혼인한 명의신탁은 유효가 될 수 있죠. 유효가 되는데 그때부터 유효의 소급하여 유효예요. 그때부터. 여기는 그때부터로 가야 돼요.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종종 나오죠. 자, 2번에 가보시면. 2번은 이게 또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인가요? 중간 생략형인가요? 이거 읽어보면요. 자, 그냥 딱 체가 나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은 끊으면 돼요. 엑스토지 소유자인 병이네. 매매계약을 체결했네. 그러면 이거네 뭐. 그렇죠? 병의 소유자. 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네요. 중간에 뭐 굳이 읽을 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림이 나온 건데. 자, 1번. 그래서 의뢰계로, 의뢰계로 이전 등계도 불구하고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니까. 갑은 병이란 사람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차피 이 등기는 무효거든요. 의뢰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면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는 유효잖아요. 갑은 등기청구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갑이 등기청구에 상실된다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전달은 돼요? 2번. 갑이란 사람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에요. 지금. 등기를 안 했으니까. 매수는 했지만. 그래서 이거 진정명이 돼야 안 돼요. 여기는 진정명이 안 돼요. 그럼 누구를요? 병을 대위하여. 대위하여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3번. 갑은 직접 을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얘하고 얘는 같은 거네요. 2번, 3번. 2, 3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문장 자체가. 4번 을이 을입니다. 을이.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응하여. 자의 보인가요? 그럼 자의는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유효인데. 자의가 나오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자의, 유효. 어디가 있든 자의란 글자가 나오면 유효입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자, 정의란 사람이 또 나왔네요. 3자죠. 정은 3자예요. 갑을, 병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갑을, 병을 소진했기 때문에. 3자는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정은 선악을 불문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의의 하나요. 그럼 하나요. 이게 틀린 거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야 되죠.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3번. 이건 중간 생략형이 아니고 계약, 위명, 명의신탁 같은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 보면 자금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란 사람을 명의신탁을 했죠. 자금도 줬죠. 그럼 이렇게 팔았죠. 병이란 사람. 매매하고 등기가 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이란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하죠. 병이가 선이면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을. 병이 명의신탁을 알았다. 악의자죠. 악의자면 매매는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병. 그렇죠? 그럼 이 병이란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럼 여기 지금 병이 나왔죠. 그런데 이 병이란 사람, 병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는데 이 사람이 선인지 이 사람이 악인지 지금 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면 밑에는 분명히 병은 선악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같은 형태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선의로 갖다 놨죠. 그럼 이미 선의가 되어 있으니까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을. 하고 이게 멘트가 나와버린다. 머릿속에서. 그런데 얘는 나왔는데 얘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이 문제가 왜? 밑에가 선악이 계속 구별되기 때문에. 이건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면 여기에.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병이 선이냐 악이냐 관계없이 뭐라고요? 그냥 무효입니다. 명의 신탁 자체는 강행복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병은요. 갑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뭐라는 거예요? 병이 선이죠. 그럼 병이 선이라는 것은 매매, 보라스, 등기, 유효가 되고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거고요. 만약에 갑은 누구한테 의리라는 사람이 위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 부당이득 반환 X부동산. 이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자금. 매매, 대금, 자금. 이 자금을 달라고 해야 되지.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자, 병이란 사람이 병이 명의 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몰랐네? 그렇죠? 몰랐다 그러면 뭐가 돼 있는지? 선이죠. 그럼 후에 명의 신탁 사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을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왜 그러냐면 병의 선악은 계약시가 기준이지 그 이후에 알았다. 악이자이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약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선의 악인은. 자, 병이 악이랍니다. 그렇죠? 병이 악이면 어떻게 돼? 매매계약?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병. 그런데 을이 팔아보나 봐. 정 나왔죠? 정이 나오면 무조건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자의라는 글자가 나오거나 정의라는 글자가 나오면 참 좋아요. 그럼 알게 모르게 문제를 풀다 보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답을 찾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처음부터 문제를 읽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버가 될 뿐만 아니라 답답해요. 글자가 빡빡하기 때문에 이게 자, 4번 가보면 자, 이제 요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있는 거라고 했죠? 여기 보면 모르는 병 그럼 이건 뭐예요? 병은 선이죠? 그럼 선이면 매매 계약 플러스 등기 전부 다 뭐예요? 요거고 여기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을 자, 1번 을이란 사람은 갑이란 사람에게 매수자금 있잖아요. 돈 받은 거 그건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건 반환할 의무가 있다. 등기를 넘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매수자금은 돌려줘야 되죠. 자, 그럼 이번에 을이 을이 1, 2번 묶어가지고 을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지출해야 될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갑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이치니까 이건요. 그런데 2번 지문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지문은요. 자, 3번 갑과 을 간의 무효인 무효인 명의신탁이죠. 그럼 명의신탁은 무효죠. 이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가등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가등기를 마쳤다면 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이게 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얘가 지금 돈 줬잖아요. 돈 줬죠. 부동산 사가지고 오죠. 그럼 부동산 여기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가 부동산을 달라고 하겠지. 얘가 안 줄 것 같아. 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놓는 거야. 가등기. 그러면 이 가등기는 명의신탁 때문에 이루어진 가등기죠. 그럼 명의신탁이 무효지. 그럼 등기는 무효지. 내가 첫 계약을 맺어가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 그런데 첫 계약은 무효인데 등기는 유효다? 그런 건 어디가 있어요? 첫 계약의 원인이 무효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효과도 무효해야지. 그럼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이 명의신탁을 담보하기 위한 뭐라고요? 가등기도 무효가 되는 게 정당하다고요. 이게 원인 무효니까. 원인 무효.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값과의 사이에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매수자금의 반환에 가름에서 그것 대신에 가름이 그거예요. 그것 대신에 자금 대신에 X부동산의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대물변제라 그래요. 그럼 대물변제로 소유권은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이전등기는 유효무요? 걔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변제 형태로 이전등기하는 것은 유효가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명의신탁은 절대 유치권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돈 빌려줬잖아.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갑이 이 부동산을 유치할 수는 없어요. 매매대금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결련성. 유치권의 생명이 결련성이거든요. 치료비, 교통비, 수선비, 공사대금 뭔가 결련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매매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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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갑은 5번에 갑과 을 간에 계약명의신탁 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계약명의신탁이 뭐예요? 계약명의신탁은 갑을 명의신탁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줬어요? 자금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갖고 온 거죠. 이게 지금 계약명의신탁 이게요. 자, 이때 뭐라고 되었냐. 병은 지금 아, 여기 있네. 알고 있네. 그렇죠? 알고 있는 병이니까 얘는 뭐예요? 악의자죠. 그럼 얘가 악의자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 등끼는요? 다 무효죠.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자, 일본에 자, 오른 것은 답은 일본하고 4번을 같이 갖다 놓으셔도 돼요. 1번 4번이요. 1번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끼는 유형가요? 무형가요? 아니, 이거 아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건 잘못됐나. 이거 아니네요. 내가 착각했어요. 6번하고 착각했네요. 자,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악의자죠. 매매가 무효고 등끼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 명의의 등끼는 뭐가 돼요? 여기를? 무효로 가야 되고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악의자니까. 그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엑스토제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끼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3번. 을이 엑스토제에 소유권 이전 등끼를 말수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가의 매매대금 전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등끼가 되어 있잖아. 이 사람 앞으로. 그렇죠? 을 앞으로. 이 등끼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 등끼 유효에 무효예요. 무효지. 지금 얘가 악이면 매매무효 등끼 무효니까 등끼 무효잖아요. 그럼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을이 등끼를 말수하지 않아요. 말수하지 않으면서 매매대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주고 등끼가 말수되지 않으면 불리하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이 등끼를 말수하지 않는다면 나도 매매대금을 너에게 못 주겠다 라고 거절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끼를 말수하지 않으면 난 등끼 대금 못 주겠다 이거죠. 동생관계죠. 일종의 동생관계 동생관계 자 그 다음에 을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역시 뭔가 팔았네요. 그럼 저는 뭐예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이 2번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5번의 병의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병은요 을에 대하여 불법의 손해배상을 정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가 팔았잖아요. 팔았죠.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은 등기가 유효의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인 걸 판 거죠. 남의 집을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친구가 따라와서 얘한테 야 을 너는 왜 남의 물건을 팔았냐 손해배상 내놔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질문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얘가 매매대금을 받았거든 그럼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병은 손해를 본 게 없어요. 손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손해배상은 손해를 봐야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알아듣나요 지금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요 자 6번에 경매인데요 이 경매는 계약 명의신탁하고 비슷해요 요거예요 갑이 이렇게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요 자금을 주면서 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매는 이 매매하고 달라요 이 매매는 얘가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경매는 얘가 몰랐다 알았다 이거 불문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을은 최고가를 쓰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그대로 뭐예요?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는 거예요 이 매매일 때하고 경매일 때는 병의 선악이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경매는 필요 없다고요? 경매는 선악을 안 따져요 얘가 알았냐 몰랐냐가 뭐가 중요해요 얘가 최고가를 써가지고 낙찰을 받은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1번 갑과 을 간의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이건 맞아요 여기 1번하고 3번을 같이 갖다 놓으라고요 이 뒤에 수식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수식어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병이란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병은 경매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을은 최고가를 써가지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병이 왜 을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냐고 병은 지금 경매를 당한 사람인데 자 병이란 사람은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알았다 악의자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을은 엑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정답이에요 병이 제 말 지금 알아듣죠? 병이 선이냐 악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매매에서는 중요해요 매매에서는 경매는 안 중요하다고요 을이 명의 신탁사시라 알고 있는 정에게 엑스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정은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정은 이것도 중요한 사례인데요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이 엑스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도 여기까지도 뭐가 돼요? 명의 신탁이에요 명의 신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하는 건데 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돈을 줘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럼 보통 명의 신탁은 부동산을 사가지고 온 다음에 그 부동산을 자기한테 넘겨주는 형태예요 아니면 자기가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형태이거나 그럼 이 명의 신탁은 무효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명의 신탁을 하고 자금을 주면서 이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오라는 거야 사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팔아? 팔아가지고 이득금이 나오면 그 이득금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도 여기까지도 명의 신탁이라고 판례가 봐요 명의 신탁은 남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와서 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만 명의 신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을 주면서 부동산 사가지고 와서 그걸 팔았을 때 파는 매매대금을 나에게 주는 것까지도 명의 신탁의 한 유형이다라고 봐서 이걸 무효로 한다고요 판례가 받아들여져요 무슨 말인지 명의 신탁이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부동산의 명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이득금이 들어오면 그걸 신탁자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것도 명의 신탁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효다 이런 의미라고요 지금 이 판례가 상당히 또 잘 나와요 5번이 이 판례가 그래서 이걸 판례를 본 거고요 여러분들 359페이지 봐보세요 문제집 지금 문제집 가지고 있는 거 있죠 359페이지요 359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359페이지가 뭘로 돼 있어요 아니다 359페이지가 맞죠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신탁이죠 그러면 거기 뒤로 넘기면 1번 있죠 2번 3번 4번 나오죠 5번 보인가요 5번 5번 문제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푼 게 5번 6번 7번 8번 그걸 풀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1, 2, 3은 잘 안 나와요 셈이가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집에 있는 걸 문제집에 다 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특별법은 보통 10문제씩 있습니다만 6문제씩은 다 푼 거라고 지금 제가 그래서 특별법을 안 한다는 거였지 제가 사실 이걸 풀기 때문에 집에 가서 더 해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5번 6번 7번 8번 9번을 보면 옆에 해설이 붙어 있죠 그 해설을 보고 다시 풀어도 괜찮다고 지금까지 제가 매주마다 특별법을 했던 게 욕을 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런데 1번 2번을 푼 게 아니라고 1번 2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유형이 그래서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푼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앞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오시면 어디였죠 우리가 점유권이 아 혼동 있잖아요 혹시 138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138페이지 오실래요? 문제집실 앞으로 오시면 돼요 물권법 거기 오면 저번에 등길을 봤었는데 뒤에가 물권 소멸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물권 소멸은 굳이 안 풀어도 돼요 그건 알겠죠? 왜냐하면 제가 혼동이라는 걸 풀어드리긴 하지만 이게 나오질 않아요 시험에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하나 풀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24번 여기 있나 모르겠네 24번 있나 잠깐 봐볼게요 24번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24번 잠깐만 이게 왜 이걸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명의신탁 있잖아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하나가 사례죠 하나가 하나가 사례고 그 사례에 대해서 1, 2, 3, 4, 5가 붙잖아요 그런데 혼동의 문제는 각각의 사례예요 이게 이 사례가 다 달라요 1번, 2번, 3, 4번이 예를 들면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아까 오후에 비슷하게 냈었는데 내보면 이게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어느 토지가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상권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요 지상권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이 아니라 이 저당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지상권에 이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오면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혼동이 생긴 거야 한 사람에게 양립시킬 필요가 없는 권리가 집중이 되는 것을 혼동이라 그래요 그럼 혼동이 되면 이 지상권을 원래 소멸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 지상권이 없어지면 이 부기등기도 없어져 버리죠 그럼 혼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여기 소멸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지분이라고 이건요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소유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대학력을 갖춘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다음 날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건 이거예요 병이 저당권을 가졌다 그러면 1번, 2번이죠 순번이 그때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을이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와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자기가 임차권을 사는 거잖아요 이해 돼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건 혼동이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없어지면 이 후순이가 올라와 버린다고 그래서 무조건 선순이가 혼동이 생기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뒤집어 볼게 얘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죠 얘가 얘가 가져온 게 아니라 얘가 가져올 수 있어 소유권을 그럼 뒤가 없죠 그럼 혼동이 생기면 얘는 소멸해야 안 해요 얘는 소멸돼요 그러니까 선순이가 취득하면 혼동이 생기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후순이, 아무것도 없는 후순이가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은 누가 취득했어요 임차권 1번이 취득을 했는데 임차권 자체가 소멸한다 그러면 X가 된다고 그렇죠? 자, 세 번째 갑의 토지, 토지 소유자 갑이 그 토지의 지상권 의뢰계 자, 의뢰계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이에요 지금 토지 소유자 갑인데 여기 토지에다가 누가요? 의리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담보 목적 무슨 말일까요? 담보란 글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 저번 주에 담보란 글자가 들어가면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돈을 빌려간 거야 돈을 빌려가면 돈을 빌려가면서 이 집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렇게 소유권을 갖다 놓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돈 빌려가면서 소유권 넘겨주는 걸 뭐라고 해요? 돈 빌려가면서 소유권 넘겨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 그러면 이 의리라는 사람은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소유권은 진짜 소유권이 아니죠 담보로 가지고 있는 거지 나중에 돈 갚으면 이건 소멸되겠죠 그럼 이건 혼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건 혼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이것도 해석하고 지문을 만드는 게 벅찬데 이걸 언제 1분 내에 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동이 나오면 애마는 풀지 말고 필세라 체크해놓고 넘어가버려라 그냥 그리고 나중에 80번까지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풀어도 지장이 없어요 이거 풀지 마시라고 집에 가셔도 지금 이런 것들은요 풀고 싶으면 푸세요 나는 고집이 있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주간에도 그랬어요 주간에 뭐라고 했냐면 월요일 날에서 월요일 날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사실 문제를 푸는데 아 나 이상해 빨리 못 풀겠더라고요 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글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5년 하시라고 공부 5년 하면 빨리 풀어요 왜? 내용을 아니까 문제를 애워버리니까 빨리 풀 수밖에 없죠 빨리 푸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80일 남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욕심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냥 40문제 풀지 말고 5문제 포기하시라 5문제 포기하든 10문제를 포기해라 그럼 30문제만 남으니까 그중에서 24문제만 맞히면 된다 10문제를 포기했을 때 다 1번 찍어버려라 그럼 2문제는 맞으니까 확률적으로 2문제는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2개만 맞히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첫 번째는 욕심이죠 다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 두 번째 30개만 풀어서 불안한데요 불안증 안전불안증 불안증 때문에 다 풀려고 그래요 그 불안을 떨치는 방법은요 처음에 항상 나온다는 애들을요 강조하는 부분 있죠 그걸 다섯 번씩만 봐보세요 다섯 번씩만 그럼 안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처음 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 사람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볼 거 두 번 보면 돼요 두 번 봐서 안 되면 세 번 봐요 어디를요 내가 모르는 거 보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보세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잘하는 걸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살까 말까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게 바보 아니 안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할까 말까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하세요 시골 갈까 말까 부모님 만나러 갈까 말까 가세요 그게 이거 사야 될까 이 부동산 살까 말까 사지 마세요 확신이 없으면 잘못 사면 돈 완전히 굳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할까 말까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살까 말까 하면 안 사야 되는데 사요 그래서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왕창 이게 묶이는 거고 이게 우리 가끔 본 사람인데 인사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세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거든요 손익계산을 빨리 하세요 그게 진짜 손익계산이에요 이게 밥 다 먹고 친구끼리 야 밥 먹자 다섯 명 갔는데 밥값을 내가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지막 젓가락 들면서 그 고민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 얼만 쪼잔해요 밥 먹지 말지 이게 밥값은 보험회사 직원이 잘 사긴 해요 자 건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손익계산이야 눈에 보이거든 그게 보입니다 그게 단타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과도한 친절 단기간에 별로 안 좋거든요 4번 한번 더 보게 본 김에 다 풀지 말라고요 이런 데 그럼 39문제 남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공동조당 계산 문제 나오면 또 포기해요 38문제 그렇죠 매도의 담보 책임 지문이 길어 못 풀겠어 그럼 포기해 37문제 그렇죠 더 이상 어려울 게 있나 이 정도 그렇죠 포기할 아 법정지상권 냅다 기는 거 법정에 포기해 36문제 그럼 내 문제 포기했어 다 1번이요 난 마음의 결정이 한 거야 근데 확률 퍼센트로 1번하고 5번은 남아있는 지문 중에 답이 될 확률이 적대요 원래 1번 8개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4번 8개 5번 8개 5번 8개거든요 그건 배합을 맞춥니다 처음 볼 때 정말로 근데 내가 모르는 것 중에 1번과 5번이 답이 될 확률이 17% 15%밖에 안 돼요 그럼 찍어도 2, 3, 4에서 하나 찍어 마음속에 근데 지그작은 안 돼요 그럼 확률이 덜어떨어져요 농담이 아니에요 맞추는 것도 그런 게 요령이에요 요령입니다 여기 학원은 스킬을 배우는 거지 이게 무슨 여기 혼동이 뭔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지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여기 가서 여기 학원 오면 다 해주는 것처럼 손에 딱딱 쥐어질 것 같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안 그러겠어요 학원 오면 다 붙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믿지마 데스크 자기가 공부 안 하는데 입버리고 있으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식 가서 상담할 때 돈 맡기세요 고객님 10억만 내가 어떻게든 뭔가 불려드릴 테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돌아온 거냐 빵꾸죠 똑같죠 자기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값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값 소유 토지에요 을이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은 지상권 저당권 소멸해야 하네 이거 소유권 나왔죠 그럼 어디 후반이 있어 밑에 있어 없어 소멸해야지 왜 소멸하지 않는 거야 자 점유권은 점유권 있죠 의리의 값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혼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애호라고 했죠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점유권은 혼동이 안 생긴다 점유권 있죠 이건 내 거죠 내 거 이게 많이 그려져 있네 뭐가 아니 제 설계도면 식물원 제가 가끔 심심할 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슨 나무를 심을까 고민하다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나무 키우는 걸 몰라서 그러지 아 정말 참 자 아니 어차피 저는 좋아하니까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 우리 집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밭에 가다가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갑니다 날파리 날리지 뭐 더워 죽겠는데 뭐 가냐고 그렇죠 자기랑 안 간지도 한 2년 됐을 것 같아 2년 3년 한 번도 안 가요 그럼 나 혼자 가요 참고 부부가 같이 해야지 진짜 그게 안 맞아요 진짜 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작자 생리 있으니까 이건요 졸원도 있다는 졸원 그럼 졸원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따로 각자 살라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건 내 거잖아 소유권이죠 잡았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점유권이죠 그럼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병존이 돼요 혼동이 안 생겨 혼동이 생기면 뭔가를 지워야 되거든 근데 얘는 혼동이 없어 자 전세권자 있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죠 그게 점유권이죠 그럼 전세권하고 점유권은 혼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야 항상 병존하는 거야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계셔도 팁이 될 수 있거든요 뒷걸음 지나가 자 근데 혼동이 잘 안 나오긴 해요 처음에 가 근데 굳이 열심히 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점유권은 나와요 안 나와요 100%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 근데 점유권은 한 만큼 나와요 그래서 점유권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셨다 오세요 이제 자 셨다 오세요 자 셨다 오세요 자 셨다 오세요 자 셨다 오세요